네, 정말 앞으로 뜨거워질 거예요, 반도체가? 그래도 이제 만약에 지수가 반등을 한다면 어디가 가장 매력적이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반도체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장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래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코스피가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단연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또 디램 우려 나오면서 빠지지 않겠으면 정말 코스피도 만만치 않게 빠졌을 텐데 이 두 대장들이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훨씬 더 유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메인 스쿱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많지 않은 외국인 스쿱이 반도체조로 집중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수가 터날 때 그 밑에 있는 낙수 효과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 디램이나 랜드 쪽 향이 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략을 하고 있고 실제로 3, 4분기가 반도체 쪽 성수기라서 실적을 많이 쌓아올린 기업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2차 전지 기업들이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에 거의 다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컨센이 높아져 있는데 부합을 했다는 것은 비수기 때도 이런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올해는 반도체 쪽을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정말로 만약에 지수가 터널을 한다면 반도체 쪽은 무조건적으로 가장 탑 섹터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공략을 해보시라. 대장주를 공략을 해보셔도 좋고 밑에 낙수 효과 주요 벤더사를 공략해보셔도 좋지만 그래도 반도체는 꼭 포트폴리오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있어야 한다. 어렵네요. 그렇죠. 맞아요, 점점점이에요. 시장이 지난해에도 업황이 나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워낙 주가가 좀 많이 지지부진했었기 때문에 올해도 긍정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일단 수급이 안 받쳐주다 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SK하닉스 외국인들 좀 담는가 했더니 또다시 지금 오늘 또 팔고 있는 상황이라서 표정이 더 어둡게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나와서 얘기할 때 좀 죄송스러웠던 게 사실 인디언 기우제도 아니고 맨날 좋아지겠죠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저 사람도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봄이 온다면 그 봄의 가장 큰 수에는 반도체가 올 것으로 보고 최근에 또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오늘 살살 춥지만 그래도 봄 내음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슈들이 마무리가 되면 봄도 다시 올 거고요. 봄이 온다면 반도체 쪽 공략 충분히 가능합니다. 은근히 감성적이란 말이야. 삼성전자 SK하닉스 지금 좀 주요 아무래도 대장주다 보니까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서 또 그 중에서 가장 또 주목하실 종목도 좀 추려주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는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그래도 이 라인 때 구간에서는 박스권 안에 머무를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구간은 한 7만 원 초반대부터 8만 원 초반대까지 이 라인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탄력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국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받쳐준다면 그래도 올해는 하이닉스 양이 짙은 기업들은 조금 더 베네필을 많이 줘도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정말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고 이 수급이 지금 마이너스 찍혀있다고는 하지만 종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박히는 대장이 견고하다면 낙수 효과를 반드시 받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DB 하이텍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DB 하이텍 콘센트를 워낙 높게 잡았는데 이 콘센트를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주가는 생각보다 지지는 부지는 했던 게 워낙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선단형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1선을 좀 지지하고 오늘 좀 문봉이 나왔는데 이 라인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 하이텍도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대장주 위주 공략하시는 분들 세 종목 주요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안에서 가장 주목하신 종목은 대장주는 아니죠? 대장주는 아니지만 중형 반도체주 중에 차기 대장에 등극하기 조금 추천을 드려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하나 마이크론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SK가 돈을 많이 벌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이닉스 향이 강한 벤더 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하나 마이크론이 굉장히 하이닉스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이 낙수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하이닉스도 지금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랜드나 디램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출이 나올 거고 지금 슬슬 비메모리 향을 조금 더 높이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즉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하나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수 턴하면 정말 이 기업은 신고가를 다시 한번 터치하기 부족함이 없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작년에부터 슬슬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종목은 단연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회사인 하나 머터리얼즈가 SIC, 전력 반도체 쪽에서도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총보다는 적어도 1조 원에 근접한 시총의 기대해볼 만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단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121선을 물고 사투를 좀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가 크게 이탈하지 않기를 좀 기대하고요. 그래서 4장까지 정말 밀리게 된다면 정말 위험한 구간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현금이 계신 분들은 현재 자리라면 충분히 배팅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매수 가로는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2만 1천 원이죠. 이 위쪽 라인 벤더 쪽까지는 공략을 가능, 충분히 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주의 가로는 1만 5천 5백 원 드리겠습니다. 1만 5천 5백 원이라 하면 이 벤더 121선이 이탈되는 라인인데 그래도 이 라인이 되면 밑고리를 먹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정말 그 밑에 1만 2천 원까지 지수가 정말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매수 가능 현재가 목표가로는 2만 1천 원, 손절가로는 1만 5천 5백 원 정도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반등 시에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섹터로 반도체를 보고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 마이크로는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테만 이슈 리치앤코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